지금 찍고 있어요? 네 와아 작동감 한마디 어 아 진짜 뭐지 저만의 마이크를 갖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또 선물해주신 우리 또 피비민과 매니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제가 또 자칭 핑크공주라가지고 아 또 열심히 또 노래하고 또 새해에 더 우리 또 더 번창하는 주믹스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봉기 하셔도 개봉기죠 뭐요? 개봉기 하셔야죠 열어보겠습니다 박스 한번 열어봤어요 아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핑크 이거 겹찬이 아닙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동우산입니다 와아아아 우동우산 자 이거구요 이렇게 아이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고정하는 것도 있고요 우와 우와 무게감도 오 좋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이거? 네 무거운데 너무 좋아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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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거 또 우와 우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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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 읽어봐도 될까요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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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또 이렇게 어 커디쉬 뒤에서 커디쉬가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우와 우와 굉장히 귀여운 자 읽어봐도 되나요? 자 마이디얼 개운씨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올 한해 함께 해주셔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주셔서 고마워요 하트 내년엔 정말 우리가 서로 더 값진 결실을 낼 수 있길 개운씨에게 늘 좋은 일만 함께하길 바랄게요 보람 영준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런 쪽지를 제가 이제 선물 개봉기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오늘 너무 추웠는데 우와 디퓨저 아 제가 손톱이 요즘 짧아가지고 우와 우와 엄청 뭐 예쁜 거 들어있어요 우와 우와 풀뜩이가 들어있는데 하하하하 우와 우와 이거 뭔가 고급이다 우와 엄청 고급 이거 이거를 뭐라고 뭐지? 비커에요? 네 비커 비커인가? 아니 우와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우와 엄청 대용량이에요 우와 향이 우와 향을 맡아볼게요 타이미 가든 타이미 가든 오 뜯기 아까운데 뜯기 아까운데 뜯뜯해 뜯지마요 오 오 가든 냄새가 나요 우와 내 껑 호부원실 으아 Suz энерг質 우아 으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뭐야 고고기 덧붕 와 엄청 같은 향